솔직히 말하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은 없어요. 이길 생각도 없는 경쟁을 왜 해요, 시작부터 김빠지게. 날 믿어주는 사람들,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요.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게 될 우리 형광 직원들을 위해서 시작한 일이에요. 적어도 그 마음만 변함없다면 지더라도 심정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려면 승주씨가 꼭 있어야 돼요. 승주씨는 나의 영원한 잔다르크니까요. 진지하게 고민은 해볼게요. 근데 기대는 하지 마세요.